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국 친구 루비입니다. I'm your Korean friend 루비. 그리고 저는 방탄소년단의 열렬한 팬 ARMY예요. And I'm an ARMY, a huge fan of BTS. 이번 영상에서는 World Wide Handsome 진이 만든 아름다운 신곡, 슈퍼 참치를 공부합니다. In this video, we are going to learn an amazing new song, Supertuna, which is made by World Wide Handsome 진. 가사의 뜻을 배우고 제대로 발음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We'll be studying the meaning of the lyrics and practicing how to pronounce it properly. 화면을 보면서 주의 깊게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Please listen carefully while looking at the screen and repeat after me. 그럼 시작해볼까요? Let's get started!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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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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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참치 슈퍼 참치 참치 슈퍼 참치 참치 슈퍼 참치 팔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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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가슴 팔딱 팔딱 뛰는 가슴 팔딱팔딱 뛰는 가슴 내 물고기는 내 물고기는 내 물고기는 어디 갔나 어디 갔나 내 물고기는 어디 갔나 내 물고기는 어디 갔나 내 물고기는 어디 갔나 내 물고기는 어디 갔나 서해, 바다 동해, 바다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내 물고기는 어딨을까 내 물고기는 어딨을까 내 물고기는 어딨을까 참치면 어떠하리 어떠하리 참치면 어떠하리 참치면 어떠하리 광어면 어떠하리 광어면 어떠하리 광어면 어떠하리 삼치면 상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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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하리 상어면 어떠하리 상어면 어떠하리 내 낚싯대를 물어주오 물어주오 내 낚싯대를 물어주오 내 낚싯대를 물어주오 그때 마침 그때 마침 참치 4개 그때 마침 참치 4개 그때 마침 참치 4개 형 나 좀 데려가요 나 좀 데려가요 형 나 좀 데려가요 형 형 나 좀 데려가요 참치 4개 참치 4개 참치 4개 Let's go 워어 팔딱팔딱 워어 팔딱팔딱 워어 슈퍼 참치 워어 접시 자막 제공 및 접시 접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